7월의 첫날 종일 흐린 하늘빛입니다. 한낮에도 25.8도에 머물면서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동부 내륙은 장수 17도, 순창 20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는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북상과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가 커지면서 비 소식이 잦은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무주 등 북동 내륙은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라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은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내일 출근길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익산 32도, 고창 30도, 그 외 서해안 대부분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의 낮 기온은 완주 32도, 진안과 임실은 29도로 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적 편차가 커서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남, 경북 내륙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빠져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 상하층 간에 기온차가 커져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 29도, 그 외 서해안 대부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내일 오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완주와 순창, 남원이 2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전주에는 60mm, 모악산에는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정체전선이 내일은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의 세찬 빗줄기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부 내륙에 장대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익산 28도, 전주와 김제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동부 내륙은 진안과 장수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남부지방은 사실상 장마철에서 벗어나겠는데요.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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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